올해 충남 지역을 덮친 가뭄이 내년에 더욱 심각해져 2030년대에는 해마다 가뭄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가뭄 위험 달력에 따르면 내년 11월과 12월을 중심으로 32일 연속 가뭄이 발생하는 등 총 58일 동안 가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올해 예상 가뭄 일수가 33일이었던 것과 비교해 25일이나 많은 예상치입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과 2018년에는 가뭄 일수가 줄어들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다시 늘어나고 2030년대가 되면 매년 가뭄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해 가뭄 총일수도 2010년대에는 평균 38일이었지만 2020년대에는 51일, 2030년대에는 53일까지 치솟아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